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가르침의 말씀에는 뭐가 담겨있다고 했습니까? 전부 축복이 담겨있습니다 침례받는 것도 축복이 담겨있고 안식일 예배 참여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아놓으셨고 절개를 지키는 일에도 축복을 담아놓으셨고 전도하는 일에도 축복을 담아놓으셨고 모든 것에 다 축복을 담아놓으셨습니다 이 축복된 것을 사단 마귀는 하나님 모든 명령을 없애왔습니다 지워버렸고 파괴시켰고 깨트려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상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잊으러지고 파손되었던 윤례와 법도를 다 복구시켜서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다시금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어떤 사견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인생들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정해 주시고 작은 가르침의 분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서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 말라기 3장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더다 그런 적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뭐라고요?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검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에 과실로 키 안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어떻다고요?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화의 말이니라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에는 아침 내 복을 주기 위해서 이 같은 어떤 제도와 또 규례와 법도와 또 분부하심이 그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출애급기 20장입니다 모든 것에 복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왜 이 분부의 말씀을 주셨을까 그 이면에는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에 좁게 내려온 우리 모든 인류인생들에게 회개하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화의 안식일인 적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 나 여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화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참 복된 날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나니라 이러니까 어찌하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부하신 모든 내용에는 축복이 담겨 있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거절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거절한다는 이와 같은 의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항상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런 귀한 분부의 그 말씀이 또 계셨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세원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주신다라고 하신 말씀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와가 말하느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와가 말하느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외면해 버리고 지키지 아니하였더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33절입니다 나 여와가 말하느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우는 약은 이라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와의 말이니라 세운 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죄사함의 어떤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죄를 조금 더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다 사면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귀한 축복이 내지 하고 있습니다 10편 또 133편 말씀 계속 이어보도록 합시다 시원에 그하는 자들에게는 또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지 10편 133편입니다 1절에 말씀 보시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기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원의 산들에 내린 같다 거기서 예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여기서 거기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지요? 시원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시원에 그하는 자, 세원약을 지키는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부의 말씀을 늘 하시면서 그 뒤에 항상 영생의 축복에 대한 이 문제를 꼭 결부를 시켜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전부 복이 담겨 있다는 것 절대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믿고 준행하고 마음 육비에 깊이 아로 새겨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